으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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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면서 일이라는 말인데 길메세 이게 안 밀린다 이거 돼 이거를 제일 잘 붙여놔야죠. 옷이 이뻐요. 이게 제일 중요한거에요. 근데 양복 하는거는 게시니 안에 있어요. 이런거 대용으로 들어가는거 있어요. 남순순씨 할 때 있잖아요. 꼭 게시니 있는거 할거거든요. 어떻게든 양복 할거잖아요. 요거는 여자 방식. 아들꺼 딱 재우면 돼요. 근데 선생님 있잖아요. 이게 실패들을 다 해놨잖아요. 제가 같은 경우에는 이걸 딱 붙여서 나는 재단을 하라고 그러거든요. 이 야를 심지로 붙여서 재단을 하면 제일 정확하잖아요. 심지로 붙여서 그걸 하면은 우린가 불편하니까 하나씩 하는거는 괜찮은데 그렇게 나는 가르치거든요. 요게 원래 있잖아요. 이렇게 붙이면은 줄어. 그러니까. 줄어가지고 나는 다 붙여놔. 그래 딱 잘라버리면 제일 정확하게. 프레서를 딱 이어가지고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원래 한장짜리기 때문에 괜찮아. 만약에 막 이렇게 10장짜리같은거 보면 이렇게 줄여가지고 재단이 변형되어 버리거든요. 그러면 무엇이 뭔가 좀 이상한데 그게 그렇게 된거에요. 우라도 크고 뭐 이러잖아요. 그 잘하는 사람은 저렇게 나는 아무것도 안 찍잖아 지금. 선생님 저렇게 열심히 찍잖아. 찍는게 좋아요. 그러니까. 찍어놓으면 나중에 또 한번 반복되고 보고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이렇게 딱 붙여놔. 아 이쁘다. 이렇게 딱 붙여놔. 나는 여기서 좀 기분 좋더라. 여기. 그렇죠. 그렇죠. 진짜로 이쁘네. 그래서 이거 기르면 여기는 촘촘히. 예예. 그래 하는거에요. 그리고 여기. 카라 모양이 비슷하잖아. 알겠지? 응. 여기에는 주머니여가지고. 주머니를 팔꺼야. 주머니 후다하고. 학교로 하고. 파볼거거든 오늘. 오늘 파야돼요. 예예. 파야지. 이리 되죠. 그리고 오늘 그거 딱 하면 돼. 예. 예. 예.